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저는 지금 티맥스를 시승하러 왔는데요. 어이없게도 이 메인 스탠드를 세우지 못해서 엠맥스로 먼저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엠맥스는 성공하긴 했는데 언니의 힘을 빌려서 겨우 성공한 거라 결국 저는 엠맥스를 타기로 하고 생애천 스쿠터 운전을 해보게 되는데요. 스크터는 왼손에 클러치가 없고 대신에 뒷브레이크라 무의식적으로 클러치 잡듯이 확 잡았더니 급제동에 걸려서 놀랐습니다. 나는 클러치가 없단다. 나는 클러치가 없단다. 나는 클러치가 없단다. 어? 컵 온대. 야 이거 니구리 보러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컵 온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아... 어... 그냥 거 치네. 우리 아나... 와아아 스쿠터 최초 내리막길은 어때? 니가 R3 탈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 스쿠터 탈 때 내리막길이니까 미끄러질까 봐 좀 걱정된다? 미끄러 그럴 땐 바퀴 달리는 건데 그래 스쿠터 타니까 뭔가 사슬이 막 끼워지는 느낌이야. 응 그런 것 같더라. 스쿠터 타는 사람들이 엄청 여기 혁ầu 발치해 가니니까 굉장히 잘 뛰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 운전 잘 못해요. 오늘 처음 갔다고요. 수프터 남아와줄게요. 수프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만 봐주세요. 아 수프터 아이스크림처럼 가기. 발 누워둬. 발을 왜 그렇게 해? 아이스크림한테 해. 아이스크림 그렇게 타? 아이스크림 이렇게 타. 얼음소리 내키지 마. 아 이게 레모네이드라서 섞어야 되는 거거든. 아 레모네이드 맛있겠다. 날씨가 더워서 레모네이드가 먹고 싶은 거 있지. 아 아 부러워. 아 아 아 아 성운People so much pour. 나도 레모네이드 superpower 맛나ū겠다. 잠깐 태우ちゃん 언니한테 갔다 올까? 아 rom Hair. 아악. 지금 제 머리에 달려있는 저게 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짐벌로 유명한 페이유에서 나온 포켓2S라는 카메라에요 광고는 아니고 이번에 체험해볼 수 있게 제품을 보내주셔서 쓰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 부분이 분리가 되는 자석이라서 이렇게 마이크에 붙여서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스쿠터에는 자석을 붙일 만한 곳이 없어서 일단 머리에 달아봤는데요 뭔가 기능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요 아저씨 아저씨 깜짝이야 그루다 너무 진다 안 남아서 진짜 가졌다 아 내 쫄리갖고 못 보겠다 진짜 아유 이 쩔쩡아 그루다 파당하면 윽한다고 그러노 코장 안 남아 내가 발 내가 오도가이 경력이 됐는데 내가 의대 스쿠터도 처음 타는 주제 그건 그래 조심해라 조심 알았다 저는 지금 과천과학관에 또 가고 있는데요 여기 진짜 몇 번이나 가려다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문 닫아서 못 가고 두 번째엔 길을 잘못 들어서 못 가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쯤 되니까 혹시 과천과학관에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실수로 그 상자를 열까 봐 미래에서 계속 도로만 보고 하고 있는 건가 야 근데 과학관은 왜 가? 과학관 얼마나 재밌는데 과학관이 재밌어? 어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시원하고 쾌적하고 살아먹고 나 어렸을 때 맨날 과학관에서 놀았어 근데 왜 과학자가 안 됐어? 나는 과학 가지고 놀고 싶지 그걸로 밥 벌어먹을 생각은 없어 그 그래 안녕하세요 메뉴가 얼고 있어요 풍경이라는 뜻이죠 아 따졌다 정말 덥네요 아유 잠깐만요 빨리 와 왜 갑자기 짱구가 나오고 그래? 그래도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는 하늘은 맑은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한참 기다렸다가 출발한 거거든요 진짜 이번 스쿠터 시승은 쉽지 않네요 드디어 과창과학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문을 열었어요 가려 야 근데 신발이 이게 뭐냐? 야 안 덥니? 덥지? 오늘 폭염인데 오늘 폭염인데 신발을 왜 그런 거 신고 왔대? 나는 티맥스를 타게 될 줄 알았지 내가 가진 신발 중에 제일 높은 거란 말이야 응 차에 슬리퍼 있거든 진짜 높다 얼굴에 폭염에 괴로운 티가 많이 나서 언니 차에서 레모네이드도 좀 뺏어먹고 용모도 좀 수리하고 들어갔는데 과학관이 5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괜히 미니 기적거렸어요 아이씨 겁나 빨리 걸어 무슨 연예이도 아니고 머리를 휘달리면서 걸으신 거 아주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뭔 소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토해? 아니 공룡의 소리야 뜨거워 그냥 빨리 못 가 무서워 너무 멋있다 근데 이 이 느낌이 영상으로는 안 나와 이 공간감이 내가 왜 과학관 좋아했을까? 응 과학관 재밌는데? 어? 과학관 재밌는데? 과학관 재밌는데? 어? 어? 과학관 과학관 네 과학관 어디에 있는지 세븐이 여러분 제 속살을 공개할게요. 저의 장기예요. 이거 야하다. 오. 너 우주에 납치 당했니? 어른 이리 와. 어른이 이리 와. AI가 나이로 맞춰준대요. 내 나이는? 44? 늙으셨네요. 아니야. 내가 어려보이는 표정을 지어볼게. 어려보이는 표정을 지어볼게. 40살? 38세 말고. 내가 무슨 나이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AI야? 답정너.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야 이미 어려보이는 애서 글렀어. 어 살짝 17세 지나갔어. 17세 표정은 언제였지? 모르겠다. 언니들 해봐. 언니 뭐야? 아주 정확하네. 17세. 왜 언니가 17살이야? 잠깐만. 야 나는 고추고추 17세인데? 나는. 아 얘가 언니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성지박이 연주했니? 나라랜드. 정말 기대됐나? 어떤 음악이랄까? 따라해. 엄마는 풍갑괜이야? 나 안있어 나. 이리왕이야. 이리왕이야. 내가 너를 내줘고. 일어네요. 여보. Rex도 말해서. 내가 몰라. 내가 API는PLE bandaικ이야. 하루나. 너무 하지마. 너를 누나봐. 나는 풍갑괜이야. 나는 풍갑괜이야. 뭐아. 제가 티맥스 메인스탠드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과학관에 일찍 와서 더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티맥스 실패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메인스탠드를 세울 수 없었던 이유와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래도 델레나였습니다.